지금 시작! 스페셜! 텐타곤의 첫 번째 퇴근의 텐타곤의 첫 번째 퇴근의 이번 저희 타이틀곡인 고릴라는요. 힙합을 기반으로 한 강렬한 베이스와 리듬감이 있는 비트가 포인트인 곡인데요. 특히 후렴구에 고릴라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안무와 중독성 있는 훅이 곡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잘한다 잘한다. 감사합니다. 이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? 하나 둘 셋! 돈이요. 저요. 돈인가 보다. 그러면 선정되신 분께서는 사랑하는 여자를 향한 그런 마음을 직장. 표정. 보여주세요. 행복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고릴라를. 고릴라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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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으악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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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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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한다. 총은 진짜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그치고 있는 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하하하 서울에 올라와 뭐든지 감으로 어찌됐든 간에 경험관에 뭐 아니면 더 성공을 목표로 올라가 난 버려들어 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이 운 나도 울고 있어요 난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차라리 죽고만 싶어요 잘한다 잘한다 이번에는 마인드 마인드를 어떻게 마인드를 진짜 좋은 사람이 해야 보이지 않을까요? 저희 팀에 가장 정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여원이가 와우 저희를 지켜봐주시는 분들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멋있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인드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히말라야 보시면 포스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하나 둘 셋 정답은 희트도 히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히트 오 내가 티드린지 다 다시 자세히 줄게요 다 히트 히트다 히트 정답은 히트다 히트 펜타곤 고렐라 아주 히트다! 히트! 하나, 둘, 셋! 뮤트 누구야? 하나, 둘, 셋! 못! 못! 이, 못! 잠깐, 했어요? 못! 나는 아예 안 들려 못에 입어요 하나, 둘, 셋! 이! 이! 하하! 네! 아니야, 그럼 선을 들으면 돼? 주 중 못! 이! 중 헌 띠 띠 띠 지금 펜타곤 데뷔 말고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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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타곤 하면 태그로 실력을 갖춘 아이돌에서 실력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사, 작곡도 저희 팀 안에서도 하고 무대도 같이 연출을 하고 아이디어 회의도 매일 매일 하고 있거든요 노래도 정말 잘하고 춤도 정말 잘 추고 우리나라에는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펜타곤 가자! 첫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고릴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, 둘, 셋! 펜타스틱! 감사합니다 펜타곤이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이야! 대단합니다! 너무 좋아하네! 너무 좋아하네! 아이고 좋아하네! 뉘앙신이 또 언제 나오겠습니까? 같은 회사 직속 호패라는 게 너무 티가 나 네 애기니까 우리 애기 우리 애기들이니까 아니 근데 우리 펜타곤에 미담 같은 거 있으면 하나 풀어주세요 아 미담? 네! 미담 너무 많죠 네! 친구들이 너무 괜찮은 친구들이라서 네네! 너무 많아서 정말 뭐 어떻게 말씀할 아니 원래 이제 미담을 하려고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놓고 보니까 지금 만들어야 되겠네 아 일단은 만들어야 되겠네 지금 일단 되게 착해요 애들이 아 지금까지 중에 제일 진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미담이 없어 아니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같은 연습생 생활을 했거나 이게 쓰면 정말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어 맞아 겹치지 못해서 그러게는요 지금 비투비가 너무 떴어 좀 맞긴 맞는데 좀 맞긴 맞는데 펜타곤 친구들이 네 우리 뭐 친하게 지내자 해서 네 많이 친해져가지고 네 네 미담 생겸 바로 바로 풀어드릴게요 우리 펜타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